안녕하세요 편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오랜만에 컴니닛 여러분들도 함께 볼 만한 주제입니다 어떤 건가요? 메모리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메모리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사실 메모리는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스템에 적합한 메모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거 한번 알려주려고요 특히 AN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팟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메모리 예를 들어 4133XMP 메모리 이런 거 사시면 오히려 성능이 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 메모리 오버클렉에서 3400, 3600 쓰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어떤 메모리를 여러분 고르는 게 좋은지 제대로 한번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만들어둔 알고리즘부터 한번 봅시다 메모리 오버할 생각이 있나 없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우선이 되는데 인텔은 B보드나 H보드에서 메모리 오버가 현 시점에는 안 됩니다 차후에 B560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일단 당장은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메모리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인텔은 Z보드를 써야 되고 AMD는 아무 보드를 써도 메모리 오버가 돼요 이거 머릿속에 먼저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봅시다 나는 메모리 오버할 생각이 있어요 그럼 예산이 충분해요? 아니에요? 보통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NO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D타입이에요 D타입 같은 경우에는 삼성 기본 메모리를 쓰세요 삼성 기본 메모리 2666 보통 사시면 C다이, D다이, E다이 중에서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놈의 경우 3400 정도는 8기가 두 개면 거의 들어가고요 3600도 한번 시도해보면 합니다 그리고 M다이 같은 경우에는 A다이 같은 경우에는 3200은 거의 무조건 되고 3200에 램타 좀 쪼이는 거 3400도 한 80% 확률로 들어가요 아니면 마이크론 기본 램 3200짜리 쓰셔도 괜찮아요 CL22짜리 표준 램타 가지고 있는 제대 표준 램이요 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3600 오버한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다만 램타를 삼성 기본 램 보다는 조금 많이 넉넉하게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두 번째 항목이요 램 오버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 메모리 중에 선택하시면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거예요 삼성 기본 램이 뭐예요? 나는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기본 메모리는 이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 기본 메모리는 2666 찍고 삼성전자 찍으면 된다 아! 왜 삼성 메모리는 2666 메모리를 선택하시나요? 3200짜리 선택 안 하고요 어... 3200짜리 다이랑 그리고 2666짜리 메모리랑 다이가 다른데 보통 2666으로 나오는 C다이가 메모리 오버가 조금 더 잘 됩니다 그래서 2666으로 골라드렸어요 마이크론은 3200이 좀 더 잘 돼요 여튼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면요 나는 그리고 튜닝 메모리, 방열판 있고 LED 있는 이쁜 걸 쓰고 싶다면요 그러면 예스로 가야 되겠죠 예스로 가면은 일단 거기서 또 한 번 더 나뉘야 됩니다 어디서 나뉘냐면은 AMD 젠2, 젠3를 쓰느냐 아니면 인텔 10세대 9세대를 쓰느냐 그에 대해서 나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전전전전 세대는 따지지 않을게요 그래서 AMD를 쓴다 쳐요 XMP를 적용한 거 쓸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수동 오버를 직접 할 거예요? 따로 또 메모리 타입이 나뉩니다 XMP를 적용한다 칩시다 그러면 A타입이 돼요 A타입 같은 경우에는 CL14부터 CL18까지 3600 메모리를 추천합니다 어? 송조님 3800 메모리도 있고 4000 메모리도 있고 4133 메모리도 있는데 왜 딱 3600 메모리인가요? 3800 같은 경우에는 CPU에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게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뽑기 운이 나빴을 때 그럴 경우에 3800XMP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혹은 적용이 되더라도 CPU 메모리 컨이 2대 1로 변경이 되어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메모리가 실상 3700 이상 오버가 되어 있지만 근데 메모리 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단계 낮춰서 인피니트 패브릭 같은 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성능이 오히려 뒤로 가요 복잡하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AMD의 스위트 스팟은 3200부터 3733인데 3800이 그걸 벗어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상 SMP가 들어갔도 성능이 뒤로 가니까요 그래서 3600 메모리 중에서 램타가 제일 낮게 적용되네 그러니까 CL14로 빡빡하게 조여져 있는데 저거 샀을 경우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 거예요 하지만 예산이 그 정도가 안 된다면 CL18짜리로 조금 널널하게 풀려져 있는 제품을 써도 되겠죠 그러면 그 두 개 차이 큰가요?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타입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XMP 적용 안 하고 예산도 충분하고 AMD를 오버클럭 할 거예요 하시는 분 노우로 가야 되겠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CL14에 3200 혹은 CL14에 3600 메모리 선택합니다 CL14에 3200은 전압이 1.35고요 CL14에 3600에 1.45라서 사실상 둘이 수율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거 둘 중에 아무거나 사세요 저 메모리 가지고 여러분이 오버한다 그러면 사실 CL14에 3733까지도 넣을 수가 있고요 조금 내가 뽑기율이 나빴다 해도 CL16에 3733이 쉽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전압 한 1.4 정도 주시고 3733 넣고 16, 16, 16, 38 넣으면 아주 편하게 들어가요 이거 쓰면은 게이밍시에 진짜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겠죠 그럼 나는 AMD가 아니에요 인텔이에요 인텔 Z390, Z490 앞으로 나올 Z590 여기까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노우가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겠죠 수동오버 할까요? 인텔인데? 한다 똑같습니다 수동오버 한다 그러면은 AMD에 수동오버 하는 거하고 똑같은 메모리 선택하면 돼요 이 B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걸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4600까지도 막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생방에서 보여드렸는데 제 컴퓨터 어때요? CL16에 4600이죠 근데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펙스 아주 좋은 보드 Z490 거기에다 메모리 컨트롤 좀 괜찮은 CPU에다가 거기에다가 비다이 메모리 여러 개를 사는 거예요 제가 6세트 사서 뽑기에서 뽑은 거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넣기는 어려우니까 대충 한 4200에서 4400 정도 넣고 CL16이나 17 정도로 널널하게 집어넣으시면 그러면 편안하게 인텔도 마음에 드는 클락만큼 올려서 메모리 오버 할 수 있는 거죠 이 메모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수동오버 안 하고 인텔 XMP 넣을까요? 하시는 분 그러면 노우를 하고 C타입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CL15부터 CL19까지 4000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4000XMP 메모리는 보통 보드 호환성이 인텔에서는 폭이 좀 넓어요 어지간한 보드에 막 들어갈 정도로 잘 들어갑니다 특히 Z490이면요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하시고 고르셔도 되는데 혹시나 좀 더 높은 클락의 메모리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팅그룹 메모리 다크 메모리 있거든요 좀 싼 거 아니면 바이퍼 메모리 그런 거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QVL 목록이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퀄리파이드 벤더 리스트라는 건데 보드 제조사 혹은 메모리 제조사에서 보여주는 이 메모리와 보드의 호환성 목록이에요 리스트에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내가 살려고 하는 보드에 이 메모리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검색하시려면 파트 넘버를 아셔야 돼요 이따가 파트 넘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튼 그 경우에는 C타입 가면 되는 거예요 인텔 수동 오버 아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는 얘기해드렸고 그럼 처음부터 나는 렘 오버할 생각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그런 분은 어떤 거 선택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타입이 있을 텐데요 나는 렘 오버할 생각 없고 인텔 또 제트보드도 아니에요 거기에다 뭐 i5급 정도 씁니다 하면은 예스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 타입이 돼요 삼성 기본 렘을 쓰는데 2666렘 혹은 게일 팅그루 2666 이중에 싼 거 쓰면 됩니다 왜?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B460 H470 H410은 렘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렘 탑 줄기는 살짝 되겠지만 그게 퍼포먼스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어차피 여러분이 그냥 오버 안 하고 쓰려고 이거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싸게 2660렘 중에서 제일 싼 거 선택하시면 돼요 기본 렘은 어떤 렘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No를 선택했어요 그럼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내가 오버할 생각은 없는데 조금이라도 퍼포먼스 좋은 메모리 쓰면 좋잖아요 AM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젠2, 젠3를 썼을 때 3200이 제2덱 표준이고 그 표준 렘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3200 표준 렘 쓰면 돼요 렘 탑은 22, 22, 22, 52 인데요 나는 표준 렘이 뭔지 몰라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AMD 아니고 나는 인텔인데 어떻게 해요? 인텔 제트보드예요 인텔 제트보드 Z490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대부분 경우 3200 표준 렘이 적용이 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요 2933까지밖에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예전 바이오스에서는 2933까지밖에 적용이 안 됐어요 최신 바이오스에서는 3200 표준 렘 타도 적용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일부 보드가 아직 지원하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3200 사서 지원 안 해도 2933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3200 표준 렘을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메모리는 어떻게 선택할지 다 자세히 알게 되었죠 아이씨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손주가 말 너무 빠른데요 천천히 다시 돌려보세요 두세 번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알고리즘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스 노 예스 노 눌러서 그래서 그래서 ABC D A B C D E F 타입이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요거 보면서 또 한번 따져보죠 아 그러면 이게 성주님 추천 메모리에요 사실 추천 메모리는 아니고 그냥 인기순위 1위부터 6위까지 끊어놓는거에요 A타입부터 보시다 A타입 뭐에요? 기억나요? 기억 안나죠 A타입이 뭐냐면은 메모리 오버 할 생각이 있고 예산 넉넉하고 AMD 시스템이고 거기에다가 XMP를 걸 것이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클럭은 3600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CAC8이 3733인데 3733 메모리가 실상 없기 때문에 3600 메모리에 램타가 최대한 조여졌는거 사면 성능이 좋고 예산이 좀 빡빡하면 램타가 좀 널려져 있는거 CAC8자에 쓰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봅시다 가열부터 어? CAC8에 튕그는 메모리 3600자리는 20만원밖에 안하네요 싸네요 바이퍼의 CL20자리는 어? 걔도 20만원밖에 안하네요 그러면 둘중에 팀그룹과 강의가 조금 더 낫겠죠 나는 예산이 좀 많아서 잘 조인거 쓰고 싶은데요 C24에 37600자리 보니까 42만원이야 이래 비싸요? 네 이래 비쌉니다 아? 다크메모리는 어때요? 하실수인데 요거는 큐브엘 목록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을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큐브엘은 어떻게 보면 돼요? 집중해서 보세요 큐브엘은 이 파트넘버를 일단 아셔야 돼요 이 파트넘버는 다나와 홈페이지에 그냥 적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여러분 다나와 그 밑에 보면은 Q&A 있죠 그러니까 질문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 맨 밑에 거기 들어가서 파트넘버 뭐예요? 물어보면은 보통 서린에서 알려줍니다 팀그룹하고 지스키를 서린이 아마 유통하거든요 패트리트도 서린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서린에서 알려주고요 뭐 저 어디 거지? 하여튼 뭐 다른 회사도 있긴 한데 여튼 밑에 댓글 닫으면 보통 알려줘요 만약에 없으면 제가 적어둔 메모리 중에서 이 파트넘버 그대로 카피해서 적으면 됩니다 여튼 사고 싶은 파트넘버를 일단 카피를 하세요 확인하고 난 뒤에 여기서 검색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좀 편하게 보시라고 세 군데 회사에 큐브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일이 이렇게 선택해놨는데요 일단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아수스면은 아수스 메인보드 쳐봐요 그럼 한 번 딱 떠요 맞죠? 이거 누르고 여러분 쓰는 뭐다? 메인보드를 여기 검색을 해요 검색하면 이렇게 딱 뜹니다 딱 떴을 때 CPU 메모리 지원 드라이버 툴 지식 뭐 이렇게 쪽이 있는데 CPU 메모리 지원을 누르시고요 서비스 지원 항목에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고 메모리 지원 누르면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CPU 지원 말고 옆에 메모리 지원 가서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아까 내가 보여준 파트넘버를 거기에다 검색해놓으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여기 좀 느린데 여기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보이나? 여기다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MSI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MSI 멤버들하고 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MSI라고 치는 게 더 낫겠다 MSI라고 치면은 지원이 있을 거예요 뭐 없으면 말고 MSI 서포트 있네 MSI 서포트 누르고 여기에 여러분 멤버들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떠요 자 제가 B550 게이밍 엣지를 쳤거든요 거기서 원래는 뭐 제품 개요나 아니면 사양 설명 이런 게 뜰 텐데 자 서포트 눌러봐요 서포트 누르면 안 돼 여기 보이죠 이 네 번째 항목 네 번째 항목 누르면 여기가 뭐다? 메모리 호환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5000CG 쓰면 요거 누르시고요 4000CG 쓰면 요거 누르시고 그런 식으로 누르면 돼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싹 바뀌면서 파트 넘버가 쭉쭉 뜹니다 이게 QVL이에요 그러면 기가바이트는요 기가바이트와 똑같아요 뭐다 여기서 기가바이트 치면은 얘네는 지원 목록이 따로 있어요 지원 누르세요 지원 눌러서 들어가서 원하는 모델을 여기 검색해요 그러면은 제가 오로셀리트를 검색했거든요 또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서 지원을 누르시고 그리고 서포트 리스트를 누르시면 이 목록이 뜨고요 여기서 메모리 지원 목록을 누르면 이렇게 큐브엘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뭐다 컨트롤 F 누르면은 자 붙여넣기 해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제품이 큐브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큐브엘에 있어도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큐브엘에 있어도 아니 없어도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큐브엘이 중요한 이유는 큐브엘에 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환불 혹은 제품 AS를 받을 수 있어요 메모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큐브엘 목록 먼저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메모리 구매하시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A타입은 쭉 보면은 결론은 뭐다 3600 메모리에 램타만 다른 애들 쭉쭉쭉 골라준 거고 여기서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AMD XMP 적용하고 쓰시는 그 메모리 타입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어요 AMD 시스템인데 수동 오버를 하겠다 하는 거였죠 3200이나 3600 자 위에 거 3개는 3200 메모리고 이 3개는 밑에 거 3개는 3600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램타는 똑같이 CL14예요 다만 밑에 3개 들은 뭐다 클락이 올라가는데 램타가 CL14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 보자피 전압이 다소 높습니다 수율은 얘네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싼 거 골랐으면 되겠죠 16기가 2개 가입기준은 적어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려고 하는 보드 큐브엘 목록에 있는 걸 사야 되겠죠 큐브엘은 이런 파트 넘버 일일이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C타입은 뭐였어요 C타입 기억납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는 기억나요 인텔 메인보드고 여러분이 뭐다 XMP를 적용했을 때 아 참가 인텔 메인보드에 아까 오베에 쓴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B타입이에요 기억하시죠 C타입은 인텔 메인보드에 여러분이 XMP 걸고 샀을 때고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메모리입니다 각각 가격은 진짜 제각각인데 고클럭 메모리일수록 보통 고용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8기가 2개 기준으로 적어놨죠 위의 거는 16기가 2개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16기가 2개 있긴 한데 비용이 대폭 증가해요 어쨌든 쭉 봤을 때 얘네 중에서 누가 제일 쌉니까 아 다크레미 제일 쌘데요 아까 위에 것도 다크레미 제일 싼 것 같은데 맞아요 대신 다크레미의 평균 수율이 좀 구려가지고 호환 목록이 좁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보드가 워낙 많으니까 사실 다크레미는 강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가는 보드가 있다면 참고로 되는 보드가 Z400, APEX밖에 없더라고요 국내 유통된 것 중에서 되는 보드가 있다면 이거 쓰면 되는데 물론 APEX 아니라도 여러분 ITX 보드 쓰고 있고 Z400이면 대부분 다 돼요 편안하게 널리 쓰려면요 뭐가 좋냐 G스킬 거 쓰는 게 좀 편하긴 해요 G스킬 같은 경우에는 CL14짜리는 너무 비싸고 아 15짜리, 4,000에 이거는 이게 수동 오버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CL16이나 18짜리 4,000짜리가 있을 거예요 G스킬 거 그거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17짜리 쓰면 되고 이거 골드 패키지 이게 로얄 말고 일반 트레던트 G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거보다 좀 더 싸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비싸네 역시 좀 비쌉니다 G스킬이 G스킬을 제가 자주 추천하는 이유가 워낙 호환 폭이 좀 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거 파트 넘버 얘네는 다나와에서 그냥 제공해주기 때문에 검색하기 좀 편합니다 딱 봐도 다른 애들보다는 램타가 좀 쪼여져 있죠 G스킬 거 두 개가 그래서 그만큼 더 비싸요 써몰테이크 요다엠을 쓰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파는데 얘도 호환성 목록이 그리들이 폭 넓지 않으니까 일일이 한번 검색해보고 고르세요 자 그럼 D타입은 뭐예요? D타입은? 기억나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메모리 오버 안 하겠다 아니였어요? 맞죠? 네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메모리 오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였어요 이 경우에는 삼선전자 제가 약간 모르겠어요 2666 메모리 쓰라고 했죠 이게 그냥 어 자 기가수에 따라 그냥 가격을 적어놓은 거고 셋 다 삼선 메모리입니다 2666은 요 같은 경우에는 표준 램타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19, 19, 19, 43 20, 19, 19, 43 21, 21, 21, 47 라고 제대표준이 세 개나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메모리도 기본 메모리는 제대표준이 보통 세 개 정도로 나옵니다 이런 거 램타는 별로 안 중요해요 거의 모든 보드에 호환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나 이 메모리 쓰면은 AMD에서는 대부분 경우 8개가 2개 썼을 때는 3,400은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16개가 2개 썼을 때도 80%는 3,400이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메모리 오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메모리들이에요 물론 위에 튄닝 메모리의 4,000 이런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좀 부족해 보이지만 거의 추가금 없잖아요 추가금 없이 튄닝 메모리의 근접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뽑기운이 좋으면은 이 마이크론 램으로도 4,000이 들어가고요 이 삼선 메모리로도 뭐 인텔에는 램타를 좀 풀어야 되긴 하지만 4,000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뽑기운 좋으면 물론 대부분 안 되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저렴하게 메모리 오버해서 쓰고 싶을 때는 양자특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타입은 뭔가요 이 타입은 아까 제가 오버 안 할 때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보드 자체가 애초에 뭐다 인텔의 Z보드를 제외한 400시리즈 보드 그러니까 H410 B460 그리고 H470 보드를 쓸 때 이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I7을 쓰면은 I7 이상급을 쓰면 2933까지 지원이 되는데 사실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보통 뭐 B보드에 그거 넣어 쓰는 사람 가끔 보이긴 하는데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I5급에 오버 안 되는 보드 쓰고 나는 예산을 빡빡하게 잡겠다 하시는 분은 요 4가지 중에서 제일 싼 거 갖다 꽂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뭐다 밑에 거 F타입은 나도 메모리 오버는 안 할 건데 그래도 좀 더 성능 좋은 메모리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 그 중에서 Z보드 쓰시거나 인텔의 아니면 AMD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 이분들은 F타입입니다 그 경우는 3200 표준 램스인 게 최고예요 어쨌든 램타가 좀 풀어지더라도 이게 보시면은 2666 메모리보다는 램타가 좀 풀어져 있어요 맞죠 거의 30% 더 있죠 그런데도 클럭이 얼마 더 높아요 거의 600 가까이 더 높기 때문에 분명히 게이밍에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평소 사용할 때도 약간 더 빠릿빠릿하고요 요런 메모리 쓰시면 돼요 얘네들 전부 다 가격 쌉니다 표준 메모리가 16기가짜리도 있어요 16기가짜리 2개 쓰셔도 되고 8기가짜리 2개 쓰셔도 됩니다 요런 편하신데 쓰면 되고 웃긴가는 이 표준 메모리는 XMP를 적용 안 해도 3200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그 튜닝도 적용이 되어있는 그 메모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LED 방열판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금속 방열판을 붙여준다든지 그런 메모리 이 중앙에 3가지 그렇거든요 게이밍 메모리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에 쓰셔도 됩니다 XMP라고 적혀있는 튜닝 메모리들은 XMP를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항목이 아예 없는 요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이밍 메모리 요놈들은 여러분이 적용 안 해도 3200이 그냥 적용이 되어있다는 거 램오버 안 하고 쓰실 분들은 요 중에서 선택하시면 괜찮겠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A, B, C, D, E, F 타입까지 여러분한테 메모리 선택에 어 그 뭐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 같아요 어때요 도움 좀 되셨어요?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댓글 다 하시고요 나는 메모리 오버 클럭 아직 입문자라서 잘 몰라요 하신 분은 이전에 메모리 오버에 관한 영상이 7개나 있어요 그 중에서 본인 보드에 적합한 거 찾아 쓰시면 됩니다 충분히 도움이 됐을까 생각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ממװ duc 얇 보 strength 의 교 합니다 에 읜 불 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